제가 보는 관점은 11월 달은 수익률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은 달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주말 동안에 분석을 해보고 여러가지 뉴스들 각종 지표들을 보고 앞으로 전개될 사건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11월 달에 주가가 만약에 하락 방향으로 간다면 아주 좋지 않은 증시 폭락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되는데 그렇게 될 만한 요인을 찾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고 일단은 결론을 내렸고 그렇다면 낙폭이 아주 과대했던 이런 3개월 동안의 하락 파울의 의정의 올해 마지막 이벤트 11월 1일 파울의 발언 그리고 근육일정 그게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남은 것은 중동전쟁인데 중동전쟁 가지고 중동전쟁에서 증시가 아주 요동치는 이런 흐름이 나오진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되고 중동에서 이제 어떤 안전소식이 나오면 좀 충격파를 받겠지만 이 방향성은 상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정시 공매도 금지라는 이런 대형 호재가 준비가 돼 있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호재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거다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최선으로 담을 만한 섹터로 좀 있다가 HLB는 너무나 안전한 배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반토막 나고 박살 날 때 얘는 부합수준에서 정말 잘못했죠. 정말 단단한 주식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주가가 이제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한다면 안전한 배이기 때문에 너는 계속 안전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상승이 일어난다고 해도 다른 이제 낙폭이 반토막 나고 엄청나게 하락한 이쪽으로 돈들이 많이 쏠릴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그런 쪽에 가서 수익률 게임에 참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매수하면 주익수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지금 돈들이 이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지금 수급을 보면은 공매도들이 완전히 가지고 놀던 이런 분위기에서는 조금 한 발 뺀 모습이죠. 지금 공매도 금지가 이제 눈앞에 다가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딱 그래도 지금 공매칠래 이렇게 공매도가 배짱을 부릴 만한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매금지 해버리면 매수세가 이제 매도세를 압도하는 상황이 만들지 가능성이 높고 11월 1일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아주 뭐 쇼킹한 악재 소식을 뿌려내지 않는다 그러면 낙포이 워낙에 과대했기 때문에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경제가 이제 반도체 경계도 이제 살아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수가 아주 크게 박살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좀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지금 안전한 배는 누가 말해도 HB죠. 주가가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이렇게까지 박살이 나있죠. 엄청난 하락 코스피돌 코스닥도 코스닥 보시면 아주 그냥 뭐 어맘하게 쏟아냈습니다. 정말 큰 하락이 일어났죠. 정말 큰 하락이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인데 자 얼마나 강합니까 HB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이 정도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내려가 있는데 HB는 딱 버텼죠. 아주 강력하게 버텼습니다. 강력하게 버텨낸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증시 자체가 이제 뭐 공매의 금지 이런 부분에다가 파월 의장 발언 끝나고 불확실성이 쏘다. 그 적금에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잘 버텨냈기 때문에 너는 다른 것들 내려갈 때 아주 큰 하락이 일어날 때 잘 버텨냈죠. 정말 단단하게 잘 버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돈들이 와 하고 들어오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러나 제 예상이 틀려서 여전히 정신이 안 좋아. 지금 중동전쟁 분위기도 점점 악파로 가고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얘는 계속 안전한 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반등이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HB 혼자 주가가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만 상승 이런 퍼센테지 이런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상대적인 다른 건 저렇게 잘 가는데 넌 왜 이래. 이렇게 되는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좀 듭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제가 예상하는 부분대로 갈지 아니면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이 저처럼 11월 달에 아주 급등이 나올 거다. 또는 랠리가 펼쳐질 거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지금 기사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12월 달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대부분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대부분은 대부분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바라볼지는 본인의 선택이죠.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보면 삼성전기도 좋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낙폭이 아주 과대하게 밀었죠. 그런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성장 스토리가 아주 좋은데 실제 안 좋다. 이런 걸로 이제 박살내는 상태에서 저가 매수가 이미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LG는 저도 실제 좋은데 밑으로 내렸죠. 좋죠. 이런 것들 좋고 그리고 지금 가장 일단은 다 많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제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죠. 예 2차전지는 하나 담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몇 번을 또 영상까지 올려드렸죠.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지금 이 LG는 서울 시작은 마이너스 0.7이죠. 미증시 분위기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작하고 나서 지금 2% 올라서고 있는데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매수세가 막 들어오고 있죠. 공매도들이 오늘도 칠 수 있겠지만 자 위치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이런 상황에 공매도 금지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공매도들이 아 그래도 몰라 나 여기에서라도 계속 공매 칠 거야 하고 내리치는 공매가 나오기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말해도 내가 공매도라고 생각해도 상당히 쫄리겠죠. 이렇게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에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고 파월의장 발언이 끝이 나고 정치가 이제 반등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괜히 여기서 내가 공매 쳐놨다가 아 이거 손실을 이렇게 크게 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까지 한다 그러던데 몇 개월 뒤에 이제 개인들하고 똑같이 갚아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와 나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전망이 안 좋고 버블이 있겠다.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내렸지만 단기 낙폭이 정말로 크죠. 정말로 큽니다. 그리고 LG N64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왔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당장 4분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내년 1분기도 별로 좋아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로 갔을 때는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기업인데 주가가 너무나 박살이 많이 나 있죠.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낙폭이 아주 과됐던 낙폭이 과됐던 2차전지 쪽 관심을 좀 가질 만하다. 그런데 오늘 오르니까 축이 며수하겠다. 이거는 좀 비춤입니다. 차라리 이제 그런 부분을 봤다면 어? 이거 김트위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했다면 아침에 시작하고 좀 잠깐 흔들었죠. 자 그럴 때 이제 쌀떼 들어가죠. 쌀떼 들어가고 올라가는 거 다 보고 나서 어? 진짜 오르네? 어? 좀 더 볼까? 진짜 오르네? 진짜 오르네? 진짜 오르네? 오케이 심사이. 이런 거는 별로죠. 이 배팅이라는 게 쌀떼 배팅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추세를 확인하고 배팅하는 것도 좋습니다. 확인하고 배팅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월화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파월의장 발언이 준비가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수가 혼자서 막 날라다니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파월의장을 자극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선물이 0.5% 정도 올라서고 있는데 이 정도는 오를 수 있죠. 그리고 다오가 1% 이상 크게 하락했는데 0.4%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매집을 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증시는 1%나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항생도 0.8% 하락줍니다. 지금 미 증시 별로 좋지 않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선을 넘었다. 이란이 참전시작이다.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지금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기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게 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냐. 공매도라는 공매도 금지라는 이런 우리나라만의 아주 강력한 호재가 준비되어 있죠. 워낙에 공매도들이 시장을 많이 컨택하게 지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공매도 이제 한시적 금지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공매도들이 이제 좀 쫄겠죠. 당연히 지금은 좀 쫄만 합니다. 공매도는 절대 쫄지 않는 집단이죠. 왜냐하면 공매를 쳐놓고 나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이 내렸죠. 나 그래도 공매를 칠 거야 하고 쳤는데 물렸다. 올라간다. 10년 기다립니다. 10년. 10년 기다리다가 안 되면 100년 기다립니다죠. 그게 우리나라 공매입니다. 100년 기다립니다. 100년. 그런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원점부터 재점검하겠다라고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 이런 지금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야 이거 내가 공매 쳐놨는데 재도계선 해가지고 3개월로 딱 해버리면 막 큰일 났는데 3개월 동안에 지금 공매 잡는 귀신들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뭐 에코프로 예전에 올라설 때 공매 잡는 귀신들 들어와서 완전히 박살내는 이런 흐름이 일어나면 공매들이 셔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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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가 주가를 올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공매라면 그럴 겁니다만 그럴 수 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정결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걸려버렸죠. 비행기피파라바와 HSBS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들이 마음 놓고 활약을 오지 오늘은 마음 놓고 활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주들이 엄청나게 활약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활약했는데 2차전지 전기차가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리게 되면 공매들이 아 이거 진짜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공매 금지해놓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아 진짜 셔커버 셔커버 들어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2차전지 주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 좋은 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것도 좋습니다. 삼성공업 이런 것도 실제 좋겠죠. 그런데 이제 낙폭이 아주 과대한 2차전지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로봇주들도 낙폭이 아주 컸죠. 낙폭이 컸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인기가 좀 있었던 종목들 그런데 여기는 공매가 안 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낙폭 과대로 인한 반발매수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공매도라는 이런 부분과 파울의 해정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얘도 좀 괜찮을 거라고 했죠. 엄청난 하락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종목들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대형주들도 상당히 좋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2차전지 이 부분 관심을 아주 강력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은 겁을 내기보다는 각종 공포감을 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겁을 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겁내기보다는 저감의 수기로 활용을 할 월, 화, 수, 일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